자 히오스 신영웅 프로비어스 한판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귀여워 야 프로비어스 너무 귀여운데? 야 어떻게 사지? 무려 영웅 무라딘이지? 한번 해보자고 배틀코인 같이 할 사람은 없고 솔큐 한판 해봐야겠다 프로비어스 아 여기 탑박이들 좀 있네 에이 돌 아까워도 한판정도 해보는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와아 야 진짜 귀엽다 스킨도 있어 귀여워 귀여워 근데 얘는 원딜이구나 방금 한 게임 레플리카요 빠르게 한판 해볼까요? 아 근데 이거 한판하면은 히오스는 한판하면 두판이 되고 세판이 되고 이러는데 야 프로비어스 귀엽네 얘는 탈것이 없네요 어? 일꾼러쉬 다른 영웅보다 이동속도가 빠르고 사용시 이동속도 증가 어 너굴! 너굴 왔다 가자 족굴 스카이프좀 할게요 여보세요 야 스카이프 받아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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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굴 왔는가? 보세요요? 아 진짜 존노잼 여보세요 안들려? 여보세요 타요님 여보세요 타요님 되고 있는데 지가 안들리는거 같은데 잘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잘들려요 경신이 시발새끼야 야 프로비어스 어떻게 운영해 몰라요 나 오늘 첫판인데 어? 아 나 여기서도 김춘내네? 프로비어스의 사모도 몰라 나 김춘내 프로비어스 운영 보여주겠어 그쵸 여기 내 방송에 히오사는 하는데 많아 이깔고 큐던지샘 큐가 포트캐론이군요 이깔고 큐? 제이스? 롤 몰라 나 오 롤인건 아시네 내가 모르는건 롤이겠지 딴건 다하니까 야 히오사는 시청자수 늘어나는거봐 어떻게든 시공 한판 더 벌려고 컴퓨터는 껐는데 보는거라도 하려고 어? 뭐 찍지? Q가 분열파 파동발사 W가 차원균열 E가 광자포 캐논이네요 D가 수정탑 오오 1번 찍어요? 아니 뭐 1질한애들있고 2아님 3질한애들있고 제일 많은거 찍으면 돼 3 2 1 아 진로 바로 붙어라구요? 진로도 뽑을수있어? 오오 원래 그래 스카이프 왜 왜 최첨단 그거를 문물인 그걸 안하고 캐논! 광자타워 미샤잡자 미샤 아 이거 마나가 안다네 캐논짓는거는 케이트지어요? 어떻게 그만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오오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야! 죽었어! 뭐야? 벌써 뒤져? 아니야 이거 하요님 어? 하요님 게임하기 싫으세요? 아 우리팀에 머키있어 아 망했잖아 머키있어가지고 님 너무 스카이프 안들리는데 디스코드 오셈 님 채널로 그래 이따 죽으면 갈게 태양빛이 점점 커져간다 곧 사원들이 나의 영광속에 찬란하게 오오 이런식으로 아 근데 캐논은 이게 보니까 몇초 있다 사라지네 저기 아래 주황색 게이지가 게이지가 있네요 어 귀여워 프로비우스 제라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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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바다 노바 대수 이끼들아 하지 말라고 여보세요? 너글 하요님 어 몇개 뒤지세요 아 야 미안해 두번째 뭐 찍어야돼? 저한테 묻지마세 전 몰름 그거에 대해서 보호막 축전기 해야겠다 나는 생존기 찍어야겠다 Z 누르면 오 이속 빨라지네 아 사원 사원 싸우고 있니? 사원 야 저기도 프로비우스 있네? 프로비우스 저거 폭 딜러라는데 왜 둘다 딜량이 병신이지? 어? 500,000 뭐한 놈들이야 이거? 야 딜 못났는데? 아 아 아 이거 큐가 쿨이 짧네 와 그 파일럿 옆에 있으면 마나가 계속 차네 허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여기에도 없어졌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와 와 님 또 믿어갔을때 거기 어 봤어 왜 말해줘 죽어요? 어? 그 다음 뭐치고 님 같이 서있는 분한테 경고를 줬어야죠 예? 저거 찍어야지 아 존나 아 개새끼들어 이 새끼들어 야 이거 프로비우스 쓰레기네 보니까 이 영웅 쓰레기야 안 좋네요 여러분들 버프를 해줘야겠네 난 누더기 이런거 해야들 누더기 체력 막는 애들 야 얘 진력 언제 뽑아 게이트웨이 못쪄어? 이게 파일럿는거에요? 아니? 이거 시골의 폭풍 여기 사람이 마나없어요? 마나 여기있으면 생겨 이제 얘 궁이 뭔지 한번 보고싶다 야 니 영웅은 뭐야? 저요? 바리안 바리안 어 어 어 어 어 여기 프로브 어 포토 좀 지워봐야 포토 포토 지웠어 저 저 저 저 상대 프로브 아 야 존리라 이거 잡아가 고마워 아씨 집중고할게 우리 프로브 왜 아무것도 안하지? 누구누구 너요 너 너 무슨 씨발 50원짜리로 뽑는 병식 유닛도 아니고 관전만 하고 있어 자꾸 이거 키오스턴스 부릴거야? 와 저 얼마나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저 얼마나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브새끼들 필드는 안하고 꼭 저런 애 저런 프로브들이 지는 가스틱한 줄 안다고 어? 어? 이상한 듯 하다가 저거 터세블리네 이거 히오스 조금 더 해봤다고 어? 이거 프로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? 애들 말로 존나쉽다던데 아 제발 나 궁 쓴다 궁 쓴다 아 아 스킬 찍잖아요 오 저거 잡아 저거 잡아 발리라 잡아 발리라 나간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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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제 나머지 놈들도 알게 영 하나가 내 친구를 듣고 전장을 떠난 모양이건 야 우리팀 나갔어 자 이판 끝나고 그러면 잘하는거 보여드릴게요 누더기 영미 갑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행복해지고 싶어 어 어 일로와룰일로와룰г 여기가 일로와 여기가 일로와 여기가 일로와 여기가 일로와 왕 포로브가 그 지원가에요? 원거리! 원딜이야! 그러니까 원거리 지원가에요? 그래? 아니 딜량이 그냥 병신이어서 루슈같은 새끼보다 딜량이 나자 야 이씨새끼야! 처음 한다고 프로비오스 임마! 그게 뉴비 쳐낼거야? 아니 저 사람새끼 딜량이 아니길래 난 지원가인줄 알았지 아니 진짜로 지원가야 임마 터셉 우리꺼 자꾸? CO2 거 까짓거 거 다 재해주는거만 고맙게 생각해야지 응? 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바있다 어머 어머 시발 이 새끼 죽여!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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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봤어 봤어 이씨 근데 왜 포토 안지어 포토 쿨이야 아니 거.. 또 가스 또 노바한테 뒤질라고 또 아! 개새끼야! 아아! 야아! 아 프러브 키야 오! 이거 좋네 녀석들 약이죠 모르겠군 그러니까 프러브 거기 조심하세요 애들 갔다 어 봤어 너랑 붙어있어야겠다 요거 먹어x2 야 왔어x2 포토를 지어 아이씨 안 짓고 도망가는 거야 아 죽으면 어떻게 포토 짓다가 이제 너희들의 전쟁을 도와야겠지 차렷 차렷 딱이라도 하지 진짜 살았습니다 뭐나 정찰 전용이야 지금 방송중인데 흑백 화면으로 있는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? 그리고 원래 프러브 정찰용이거든 후트 안 해보셨나봐요 라이브 탑 좀 도와주실뿐 저요 제가 갑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프로듀스에서 그렇지 잘하는거 하면 진짜 잘해요 저기 탑 오신다면 언제 오세요 죄송한데 탑? 쟤 왔어 백도어 백도어 이 곰탱이 잡아 이 곰탱이라도 잡아 오케이 됐다 테스트 해놨다 이제 이 새끼 잡아 어 좋아 개새끼 야 너 오늘 입학 끝나고 영리하자 내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어 왜? 그렇게 바뀌었어요 안돼 아니 아 이거 혼자 쏠 혼자 버스 못 태워요? 타요 버스만 타는 남자였어? 아니 좀 뒤지기 전에 포토라도 깔라고 어어? 아 아 그럼 여러분 제가 이판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하는거 진짜 제대로 기다리세요 타덕이 타덕이 캐리 갑니다 제 버스 타신분들은 영리 같이 돌리세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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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더기는 안된다구 왜 누더기 구려? 타요의 누더기는 너무나도 위험해 맞아 위험해 그걸 보여줄 생각이야? 이새끼 이새끼 왜이렇게 컨셉 족같아졌지? 왜이렇게 컨셉 족같이 잡았어? 하아 이미 족 이미 족같이 못하니까 나도 마팅이 같잖아 야 빠젠데 못할수도 있지 그러면은 도대체 초보자들의 실력을 언제 쏴 아니 원래 못하더라도 기본정도 하는게 원래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런 신입들은 경력 어디서 쌌냐고 임마 어?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어 어 어 발리라 발리라 프로브 프로브님 안오세요? 가죠 당연히 개새끼 슬로우 없어? 슬로우 걸었어 슬로우 힐한데 힐한데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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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족날빨라 전력 진출 썼어 아 포토 안 지어요? 아 포토 쿨이야 뭐만 가면 쿨이야 언제 썼다고 어디다 썼는데 포토를 비웠다 나 궁을 한번도 못쏘봤어 아니 왜 저딴 놈한테 저거 실드 주고 있어 나한테 줘야지 저거 그냥 다 주는건데? 궁신 나한테 실드도 못하고 안돼!!! 어! 그거니! 그 그거! 졌댓 뻔했어 여러분 저 지금 잘하고 있는거죠? 저쪽 프로뷰스 지금 금메달 두개에요 와... 개쩐다 나도 윈스턴하면 잘할 수 있거든? 참 신기하네 프로뷰스 분명히 딜 많이 나온다는 그런 애로 알려진데 서로 어떻게 그건? 너프 됐잖아 이거 본사 보면서 그래서 그래 인마 그래서 그래 인마 저 처음봤는데 그리 딜이 센거 같지도 않고 그냥... 그냥 감자폭발인가 포토팔인가 포토 없으면 뭐 별거 아닌가 이거 제가 못해서 재미없는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못해서 재미없는거에요 여러분들 제가 더 잘해야되는데 사실 쉬워서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영웅도 되게 제한적이고 잘하면 재미있어 내가 보는 마셔보 아이케잇 이래서 그래요 업잡어에요 업잡어 나 부스란 하만 야 너 발리라 되게 좋다 저거 그냥 양민학살 캐릭이에요 내 양민이야? 네 홀새삼스래 여기 올거같은데 네 오오오오 역시 발리라 이씨 년 이거 어! 어! 비벼! 아 왜 뭐해 콜 왜줘 야 이거 풀어비스 환불 안되냐 돈 너무 많이 썼는데 오늘 샀어요? 오 아 한번 해보고 싶다 파일럿이 있어야되네 와 좋았다 머키 좋았다 머키 딜이야 아 제발 아 제발 이 게임 흑백게임인줄 알꺼아냐 으아 진짜 이야 나 나 히오스하면서 딜량만 못넘는 처음 봤잖아 야 시발 너 왜 파츠 초대했어 그러면 개지랄터일거면 어? 왜 초대했어 이 시발 새끼야 이럴거 알고 한거 아니야? 어? 아니 저 이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죠 머키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타요님이 어? 그 컨트롤 하나 오지는 머키를 하는 타요님이 그건 또 그래 안도분도 잘하잖아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는 말이야 맞아 머키 두키가 내 아 이거 괜히 영리 돌리려다가 한번 초대해봤는데 아 지레밟은 느낌이야 나 영리할거니까 썩 꺼져 오케이 나도 영리해야지 뭐야 빨리 썩 꺼져요 이아리 하트님 열개 힐링